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빛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가진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서 여러 책들, 여러 소설들이 이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좀 특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과로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브래킷 과로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과로를 넣는 것은 뭔가 부연 설명을 위해서 말하자면 문맥의 흐름에 맞지는 않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 과로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과로가 있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사본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누군가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 사람이 읽을 때에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인쇄되어 나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죽이나 갈대로 만들었다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오늘날의 종이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전부 다 베껴 썼어야 했습니다 필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한 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걸 이른바 사본이라고 합니다 필사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공동체마다 각 교회마다 그 사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러한 정통 있는 사본들을 모아서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헬라오 원문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사본들을 충실하게 근거로 하여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본을 살펴볼 때에 초기 사본 아주 오래된 사본들 가운데는 이 53절로 8장 11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세기 무렵부터 무렵에 필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주의 말씀 맞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없던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5세기 무렵의 교회로부터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부분들을 기록해 하시고 오늘을 사는 현대교회에게는 이 부분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결이 다른 것은요 요한복음의 글을 보면은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문체가 있고요 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읽었다시피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왜냐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장부터 8장까지 그 중요한 흐름 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5장부터 8장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른바 지혜로운 쟁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또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좀 다른 듯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사가 아니고요 몇몇 목사님들은 성경 강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 설교를 쭉 해나갈 때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곧장 8장 12절로 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보금적이고 말씀 강의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결이 달라서 집중력을 흐트러트릴까 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로이지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주셨고 더군다나 이 말씀, 이 본문의 기능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른바 5장부터 8장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곧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들 이 얘기는 다시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이룬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만큼이나 참 이상한 얘기고 믿어지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깝게는 7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 곧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은혜 받은 자 특별히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아바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오늘 이 괄호 속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7장 53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지난주에 봤듯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셨더라 하고 간단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유명한 장소 겟세만에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금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시더라 하고 누가 보금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감람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감람산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 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알죠 바로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이 쉼과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며 못을 하나 받던 집에서 청소를 하나 하던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쉼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쉼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다시 인도해 주냐면 생명을 걸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엇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했냐면 다시 성전으로 오셨댑니다 그 성전은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권력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은 그분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인 가르침의 사역에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가르치셨는가?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그들은 누구냐면 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꽤나 죄송합니다 꽤나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듣고 아 좋다 그래 그렇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할 뿐 그분을 따르지는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러 오신 겁니다 그때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성령님으로 말며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 번은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현행범입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들입니다 결코 심판자나 정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랍니다 이 여인을 좀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갔나요 가늠을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들도 남자라고 남자를 빼돌린 것 아닐까요 혹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남자는 재빨라서 도망갔대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으러 갈 때는 자기들끼리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랫사람들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남자 어디 가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있습니다 가늠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 사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막아주려고 해야 되는 게 영적 리더의 모습일 텐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여자를 붙잡고 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댑니다 어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죠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여인을 변론해 주고 싶어도요 이 여인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타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율법에 능한 그들이 봐도 이건 마땅히 죽어야 할 범죄이고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저 여자는 죽어야 될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잡혀온 여인도 자긴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사신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에 둘러싸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린 이러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사뭇 우리 자신을 서기관과 바리세인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 주변의 죄인 분명한 잘못된 죄를 저지른 자가 올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서기관과 바리세인처럼 굴지 말자 왜냐하면 사실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건 물으러 온 거 아닙니다 또 혹은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따르자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앞지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의 법을 따르자니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로마 법을 어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건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봅니다 아 누군가가 확실한 죄인이 올 때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기분 나쁜 바리세인 서의관들처럼 굴지 말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은 우린 마음 놓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용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을 보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한 번 넘어가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린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우리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 갖는 것 참 좋은 적용입니다 틀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용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너의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마라고 적용을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위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현장에서 죄짓다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끼리는 누가 더 나은 사람 못난 사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끼리는 나의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현장에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들입니다 저는 가늠한 적 없는데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늠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찢으십니다 그러나 육체적 가늠도 문제지만은요 영적 가늠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안에 된 신부된 교회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 가늠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들이란 말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레미야 23장 2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한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범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숨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현행범들입니다 결코 비난자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심판관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희관과 바리스탠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갖고 온 겁니다 한번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뭇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질문을 했으면 빨리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로 즉답을 주지 않고 몸을 굽히시더니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드디어 기회를 잡았구나 하고 계속 재촉하여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조항의 한 부분을 어겼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르자면 그렇게 돌로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조건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겠죠 죄 없는 자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여기 이때 이 손가락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또 펜이 있으시면 괄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뭔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엇을 쓰셨길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을까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 혈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갔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우린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쓰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와서 그렇게 많은 걸 쓰지는 않으셨을 거다 굉장히 간단히 쓰셨을 거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는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아주 저는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추측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셨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고 제자들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라고 6절이 기록하고 8절에서는 다시 몸을 굽혀 쓰셨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원문은 이 손가락으로 하는 8절의 손가락으로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역하면서 그렇게 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뭔가를 쓰셨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친히 돌에 새겨서 주셨다 라고 7절이 3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 친희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손가락으로 입니다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신의 산하로 내려와 보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새를 못 참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출애국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엔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무엇을 쓰셨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 출애국기에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주시고 또 다시 써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 다시 굽혀 쓰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끄떡끄떡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이건 그겁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도 바리세인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목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들이 우리보다 좀 더 깨끗한 양심을 옛날 사람이니까 갖고 있었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기록 앞에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죠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실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그때예요 그때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이며 부인할 수 없는 기록된 부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행위록입니다 그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요한보검이 우리에게 그걸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명심하라는 거냐면 우리는 결코 심판자나 정죄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처럼 현장에서 죄짓다 잡혀온 현행범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 되지 말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보스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말씀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비방한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재판하는 것,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입니다 왕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왕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빼앗아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왕의 자리를 찬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도를 갖는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거나 아무도 나를 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기록 앞에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만 남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죄 없으신 그분 영원한 심판관이신 그분이 내 눈 앞에 홀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억해 할 것은 이겁니다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여인에게 너는 죄 없다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다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일단 이 여인을 여자여 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아이고 이 여자야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오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에 어머니에게 썼던 호칭입니다 이 당시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존칭 한국말로 하면 여사님 뭐 이런 말일까요 그렇게 극존칭으로 이 여인을 불러준 겁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를 정죄할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봐야 그건 별로 큰 효과도 없습니다 그때의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늠은 괜찮다는 얘긴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전히 그건 죄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나는 뭐 전능한 하나님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의 죄까지도 짊어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이미 이러한 세컨드 찬스 다시 한 번의 기회에 그 은혜를 이미 얻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죽기 스토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말란 말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용서 받은 자야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마음 놓고 죄 짓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또 와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또 남을 비방하고 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하며 그냥 눈 감고 죄를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 옷, 흰 옷을 입으면 몸가짐을 조심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가짐을 주님 앞에 바르게 갖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뿌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마음 놓고 죄 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에이 조금 죄 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히브리스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가면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또 경고하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 완고함이라는 건 점점점점 굳어져서 결국은 쓸모없게끔 되어버리는 겁니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빛을 받은 자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에베스토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우린 분명히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노라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가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귀중히 어기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삶은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저 여자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존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기록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죄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때 이해 우린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빛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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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